도로명 주소 홍보를 위해 경상남도와 주식회사 무학에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무학이 경상남도와 도로명 주소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자사 제품인 좋은데이 천만병에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이란 문구를 삽입해 올 5월과 10월 두 달간 홍보하게 됩니다. 이에 경상남도는 무학의 적극적인 협조로 10억 원가량의 도로명 주소 홍보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상생 협력해 내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도로명 주소를 빨리 정착시켜 나가자고 밝혔습니다.